오 오 오 aprende 왜 앞에 있는가 앞에 안 다 보려 아프죠 은혜 은혜 여기 제가 인사하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덕! We are 프린트! 안녕하세요 프린트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서 상상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기다리셨나요? 아니에요? 덥진 않으셨어요? 바로 넣고 오셨어요! 왜요? 한번 더 펴줘야 하죠 오늘은 진짜 50m 자리에요? 금발루! 안되겠구만 우리 렌덕이 사실에서 뮤지커리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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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나갈까요? 하이티맛으로 골라봤는데 저희 둘이 세 번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봐주시면 돼요. 비밀 미션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시죠? 저희를 잘 관찰해주세요. 다 미션이니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행을 하기 전에 대응 미션을 한 번만 먼저 해볼까요? 인천 다 Whis earlier 안녕하세요 프리스탭 유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탭 하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탭에 에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탭 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스틱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예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틱 성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데뷔 기념으로 하는 첫 번째 뮤직비디오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 명들과 이제 그래서 이제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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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된다. 케이크가 된다면 같이 노래 한 번만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적으면 안 합니다. 자 케이크. 표가 안 보는데요. 수시로 자꾸 다시 처리. 처리 이렇게 해서. 와우! 바쁘다. 너무 더더 있는데 딸기. 자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노래 불러줄게요. 하나. 뭐라고 불러. 데뷔 축하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자.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넷.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프리즈 팀.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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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를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토적으로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 시작할 건데요. 우리 같이 가족이 나와. parach으로도, 모태 셋.